수능완성 영어 12강의 2번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Difficult passage, 어려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Translate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 어려운 글을 이해해야 돼, 글이 어려워 그러면 너는 그것들을, 이 그것들은 이 어려운 글이야 이 어려운 글을 너의 말로 번역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글을 읽을 때 글에 써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어려운 글을 이해할 수 있다 To build a bridge, 다리를, in fact, 사실상 만드는 거야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글에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원스가 가리킨 건 용어야 당신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야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용어 사이에서 다리를 만든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언어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네 언어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친숙하지 않은 용어니까 어려운 말을 네 용어니까는 너에게 좀 더 친숙한 말로 다리를 만든다 친숙하게 바꾼다 어려운 말을 네 자신의 말, 네 자신의 말은 좀 더 너한테 익숙한 말 어려운 말은 익숙하지 않은 말을 익숙한 말로 바꾸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어려운 글을 읽기 위해서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은 이 다리는 지금 어려운 걸 갖다가 지금 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하니깐 이걸 지금 다리라고 표현했어 이런 다리를 만드는 것은 도와준다 너를 커넥트 연결하는 거야 커넥트 A to B는 A와 B를 연결하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가가 뭔가 전달을 해 근데 이걸 갖다가 나의 언어로 이렇게 나의 언어로 이렇게 좀 바꿨단 말이야 그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지금 친숙한 나에게 친숙한 언어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금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도와준대 당신이 읽기로부터 쓰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사구먼 능동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당신한테 어느 정도의 언어인데 당신이 글을 요약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갖다가 제공해 준단 말이야 뭐가? 다리를 만들지 다리를 지금 만들면은 글을 갖다가 작가의 어려운 말을 나의 쉬운 단어로 바꿔 그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작가가 알고 있는 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읽기로부터 쓰기로 바꿔서 네가 글을 요약할 수 있는 언어를 또 너에게 제공한다 뭐가? 어려운 글을 읽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의 주요한 challenge 도전이야 이는 뭐뭐에서 작가의 말을 당신의 말로 바꾸는데 한 가지 중요한 도전 한 가지 중요한 그러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즈 투 스테이 머물러 있는 거야 true 진실로 뭐의 진실로? 작가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의 진실로 있는 거야 작가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꿔 하지만은 내가 바꾸면서 나는 작가의 말의 진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된단 말이야 avoiding 작가의 말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avoiding 피해야 돼 하면 안 돼 자 우리가 부르는 가장 가까운 상투적 어구 신드롬 이라는 걸 피해 가장 가까운 상투적 어구 신드롬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미스테이크는 오해하는 거야 common ideal 진부적 생각 흔한 생각 미스테이크 A for B는 A를 B로 오해하다 그냥 흔한 생각을 갖다가 작가의 좀 더 복잡한 생각 작가의 복잡한 생각과 그냥 흔한 생각을 그냥 오해를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복잡한 작가의 그 작품이야 후가 선행사로 받는 건 작가들이야 작가는 종종 도전한단 말이야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하는 복잡한 작가의 그 작품들은 작가라는 사람들은 지금 뭐하는 사람이야? 도전하는 사람이야 뭐해? 전통의 전통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흔한 아이디어 진부한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Cannot Arrange Be Collapse는 여기서는 요약하다 이렇게 돼 요약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종류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미 친숙한 아이디어의 종류로 요약이 되지 않는다 왜? 작가는 지금 전통에 도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작가의 그 가진 생각은 어떻게 돼? 우리에게 친숙한 생각과 일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친숙한 거는 전통의 뜻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이 트라이점 레이트 번역을 하게 돼 그러면 do not try to fit 아이디어 자 그런 작가의 아이디어를 fit A into B는 A를 B에 맞추다 당신의 pre-existing, 기존의 존재하는 믿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얼로 허용해라 당신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로 A to B는 A가 B하는 거 허용하다 도전되도록 허용해라 왜? 아까 작가는 지금 전통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작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자신의 생각조차도 도전되도록 해라 작가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해라 in ing는 뭐뭐 할 때 다리를 만드는 거야 네가 읽고 있는 작가와 네가 다리를 만들 때 종종 필요하다 및 만나는 거죠 그 작가를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야? 작가를 봤을 때 연결을 지금 하라고 했잖아 작가랑 너랑 연결을 하는데 작가의 말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흔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봐라 이렇게 돼서 답은 좀 더 많이 집중해라 작가의 의도된 의미에 뭐보다? 네 생각보다 해서 5번 들어가면 되고 어려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그 글을 너의 언어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사실상 작가의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너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건 네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작가가 말하는 걸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네가 읽기로부터 글쓰기로 옮겨가는 걸 도와주고 당신에게 당신이 글을 요약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제공해준다 하나의 중요한 작가의 말을 네 언어로 바꾸는 데 중요한 어려움 도전은 뭐냐면 작가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에 진실된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가 소위 가장 가까운 상투적 어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걸 피하는 거다 상투적 어구 신드롬에서 우리는 진부한 생각과 작가의 좀 더 복잡한 생각을 오해하게 된다 헷갈리게 된다 복잡한 종종 전통적 생각에 도전하는 복잡한 작가의 그 작품들은 항상 대부분의 우리가 이미 친숙한 종류의 생각으로 요약이 되지 않아 그러므로 네가 번역을 할 때 그런 작가의 그 생각을 당신의 기존의 믿음에 적합하게 하려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당신 자신의 아이디어, 뷰, 관점이 도전되도록 해라 다리를 만들어 네가 읽고 있는 작가와 다리를 만들 때 종종 필요하다 그 작가를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만나는 게 필요하다